방금 너무 가식적이였다 방금 너무 가식적이였다 상태가 안 좋아서 얼굴은 못 보여주고 목소리만 볼륨을 줄이자 이거 그거 어떻게 하지? 어 이거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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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바이를 좋아하지만 미카사도 좋고 어렵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내가 속을 줄 알고 하하하 하하하 아 지금 진짜 못생겨서 안 돼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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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는 net 여행 한 시간 훌cin기 오 그래도 잘 안 죽은 거 아니에요 하하하 나 안 신났는데 영화 아직 보고 있어요 나는 민초를 좋아하는데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좀 있던데 아 숨소리까지 들어간다고? 좀 그런데 숨 안 쉬어야겠다 안녕 이거 쿠션이에요 쿠션 줌 귀여워 후하 후하 이것도 안 되는 게 내가 가사를 못 외워요 후하 후하 가사를 못 외워 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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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ped padre I don't know about your ocean anymore 집에 혼자 계신가요? 혼자 있죠 왜 반전이죠? 현실 목소리가 반전이라니 You like loveless? I do too Not really Did not really think about that Anyone who wants to sing with me 근데 나 바닥 찍고 있는데 7700명이나 들어 이건 너무나 어려운 리엄 다큐를 보면 리엄이 더 좋고 노엘 공연을 보면 노엘이 더 좋고 왔다 갔다 합니다 I love you too This is not for 시래기 이거 매트 모양이라고요 토끼씨 토끼 왔어요 컷 왠지 이렇게 왠지 두근만 지금 놓고 하나 둘 셋 둘 귀 왜 찌집었어? 어? 올라온다고 갑자기? 올라온다고? 알겠어 알겠어 올라왔다 같이 질문 볼까? SG 토끼야 이거 좀 칭찬이다 잠옷을 보여달라고? 부끄러운데 베개지만 베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평소에는 안올라오다가 여기 갑자기 이거 키니까 와우 지금 이어폰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어요 아 내가 혼자 말하는 줄 알고 토끼가 외로워 보여 내 암호 드라마 잘 안 봐요 저도 라이브 키니까 좋네요 오랜만에 저도 공연 너무 하고 싶어요 내 암호 내 암호 sending you life from morocco you can't speak thai? well I don't I can't wish I could learn though how many tattoos do you have? well I didn't count so far but it's getting it's getting live and live good so 뭐라고 하는 거야 예린 제가 고맙죠 들어주셔서 나비는 뒤에서 자고 있는데 얼굴 뜨겁다 보일러를 너무 틀어놔서 아닌가 이거 켜서 약간 따뜻해진 것 같은데 이것은 속삭이는 소리 아닌가요 아닌가 예린 반 50 어머 쿼터예요 이제 쿼터백 아 근데 다리를 지날 것 같아 아 근데 다리를 지날 것 같아 아 근데 다리를 지날 것 같아 아니 내가 이제 진짜 스물다섯이라니 손흥민이 여기 없는데요 손흥민이 여기 없는데요 앨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나도 25 우린 아직 젊어 아 젊죠 25 31 금방이다 라고요 어머 이제 30까지 금방이야 라고 누가 그러게요 열심히 채워야겠다 좋은 음악으로 목소리가 좋다고 해주니까 계속 하고 싶네 하지만 나는 금방 갈거지롱 125살까지 노래를 해달라고 하시네요 125살까지 노래를 해달라고 하시네요 도끼야 도끼야 잠깐만 언니 다리 좀 펼께 여기 도끼 졸려? 도끼 뜨끈해져 강아지는 따뜻해 항상 나는 이제 가야겠다 실물 앨범? 어 샘플만 봤어요 나는 이제 갈게요 그러니까 나 목소리 초딩 같다는 말 많이 드는데 잘 자요 안녕 토끼 안녕 안녕 안녕히 계세요